안녕하세요. 이 트렌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종우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미중관계가 다시 또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서로 간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맹이 모두 다 모여서 지금 중국을 압박을 하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에 따라서는 올해 하반기에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으로서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또 하나는 미중관계의 악화를 꼽고 있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격변할 걸로 예상되고 있는 미중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면서 트럼프 행정부 때 굉장히 좀 어려웠었는데요.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가 되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상당히 경제의 갈등이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심지어는 홍콩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장위구로 자치구 얘기도 하고요. 또 대만해업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까지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서로 간에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갈등 배경을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미중관계는 개피해서 산으로 갔더니 늑대가 나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미중갈등의 배경이라는 것은 중국이 컸다. 그래서 최근 100년간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이 상대한 선수 중에서 가장 큰 놈이 지금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것은 전 세계 무역에서 벌어들인 달러가 다 중국으로 가버렸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가 아이러니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에 엄청난 부채를 찍었는데 그것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냐 하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성장률 외환 보유고 무역수지 흑자가 거의 상관성이 거의 90% 넘게끔 그래서 돈 찍어서 중국 물건 샀다. 그러다 보니까 제조업에 공동화 현상이 생겼고 그게 지금 바이든 정부가 동맹이니 뭐니 해서 어떻게 보면 리쇼링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보다 더 센 늑대를 한 말이 만난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봐왔던 넘버2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사이즈. 질도 이게 질이지만 체제가 다른 나라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점에서 서로 달라서 이게 소리가 크게 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글쎄요. 2029년 아니면 2030년 정도 되면 중국의 gdp가 미국을 넘어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세계 단일축이 이제 무너지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 나라가 전 세계 단일축이었던 경우가 역사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상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더 이날 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아까 말씀 제가 여쭤봤던 것처럼 경쟁 자체가 그러니까 갈등 자체가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격화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서 가는데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하는 목표가 있을 텐데 과연 어느 지점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겁니까? 아예 그냥 과거의 소련처럼 올라오다가 주저앉아라 이러는 건 아닐 것 같고 어떤 걸 목표로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한 50년 역사를 놓고 보면 미국이 넘버2 죽이기를 한 것은 공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역이나 통상으로 시비 걸고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으로 돈 털어가는 이 전략을 똑같이 쓰고 있는데 지금 중국은 그 첫 번째 단계를 지금 들어온 거다. 무역으로 시비 거는 정도 그다음에 기술로 목을 조르는 단계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게 과연 졸릴 거냐 안 졸릴 거냐 하는 것이 퀘스천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일본 같은 경우는 철강 조선 반도체 전자가 중국과 일본과 미국은 경쟁 관계였어요. 그래서 상대를 죽이면 상대가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이게 철강 화학 조선 기계 자동차 핸드폰 노트북 이게 전부 이게 중국에 가버렸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 없이는 노트북도 핸드폰도 tv도 이걸 이제 사서 보기가 어려운 생활의 바운드리가 서로 너무 깊이 들어가 버렸다. 이게 좀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역대로 미국하고 싸운 나라 중에서 멸망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바보 만들어서 이제 미국의 패권국에 이익에 부합하는 정도로 힘빼기가 대표적인 건데 중국을 저것을 완전히 이제 멸망시키는 거냐. 그래서 그것보다는 또 그렇다고 하면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을 전 세계 제조업의 최대를 공급하는 나라를 없앤다고 하면 미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 힘빼기다. 네. 힘빼기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냐인데 지금 일본이 과거에 71% 갔다가 24% 정도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금년 같으면 이제 한 73% 미국 gdp에. 그래서 그걸 한 3분의 1을 2분의 1 정도로 이제 떨어뜨리는 것. 이게 이제 미국의 목표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을 때 무역 그다음에 기술 금융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셨지 않았습니까? 무역은 대체적으로 한 우리가 2년 반내지 3년 정도를 봤기 때문에 이게 어떤 형태로서 움직이는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술 분쟁은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보면 바이든이 유럽 출장을 아주 폼라에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교를 완전히 성공했다. 트럼프가 완전 개판친 동맹을 잘 수습해서 g7 나토 eu까지 다 이제 중국을 포위해서 이제 좌초시키는 데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악마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악마가 한 마리 숨어있는데 그 악마 이름이 뭐냐면 디테일입니다. 그래서 미중이 지금 싸우는 과정에서 유럽을 끼어들여서 중국을 좌초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해야 되는데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지만 디테일에서 보면 이번 바이든의 중국 좌초시키기에는 이것은 악마가 세 마리나 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g7 중국을 좌초시키는 게 3b1w인데 그걸 보면 2035년까지 40조를 투자를 해서 중국의 대외 진출을 봉쇄하겠다. 1대1로를. 그런데 이제 안을 들여다보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거나 이제 맥스 4년 정도 남은 대통령 총리 수상들이 15년 뒤에 약속 이거 과연 지킬 수 있냐. 그렇죠. 두 번째는 40조 달러인데 그럼 거기에 누가 돈을 내냐 언제 내냐. 그래서 육화 원칙에 의해서 뭔가 액션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w y만 있고 나머지 이제 5개 h가 지금 없어요. 그리고 당장 미국부터가 2조 2,500억짜리 자기네 s-o-c 투자하는 것도 지금 국회를 통과하네 못하네 이러는 판인데 이 40조를 그것도 이제 15년간 투자하는 걸 과연 승인을 어떻게 받을 거냐. 그렇죠. 첫 번째 악마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나토를 동원해서 군사적으로도 봉쇄하겠다는 건데 나토는 미국이 예산을 국방비 지원이 없으면 러시아를 막는데도 헛컥거리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대생이 아니라 태평양까지 와서 이제 중국을 과연 이것을 제압하는 실익이 있는가. 이게 두 번째 나토를 동원했었다는 것도 이제 그런 악마가 한 놈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유를 동원해서 중국을 경제적으로 자초시키고 기술적으로 자초시키는 전략을 가져가지만 그것도 안에 보면 어떤 악마가 숨어있냐면 영국, 프랑스, 독일이죠. 그런데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대륙 국가들한테서 거의 왕따 지금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돌파를 하려면 누군가가 투자를 해 줘야 되고 어디선가 시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중국입니다. 두 번째 독일. 전 세계에서 BMW, 벤츠, 아우디, 고급 명차, 자동차 가장 많이 팔지만 전 세계에서 BMW, 벤츠 제일 많이 사는 데가 중국입니다. 그래서 자본재를 공급하는 독일 세계 최대 시장을 이걸 이제 척을 줄 수 있는가. 그다음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상품이 비행기 에어버스하고 상징적인 게 포도주, 와인인데 농산물인데 에어버스를 연간 한 200대에서 250대를 한 방에 사주는 나라가 미국이 아니고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농산물, 포도주, 와인 이런 것들 이거 중국이 지금 최대 소비자인데 경기 이 나라들이 다 안 좋죠. 그렇게 놓고 보면 EU 안을 놓고 봐도 EU를 리딩하는 중요한 나라들이 중국과 척을 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원론은 오케이지만 강론을 들여다보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미국의 이런 외교 또 무역 그리고 기술로 중국을 자초시키겠다고 하는 전략에서 세 마리 악마가 여전히 밑에서 튀어 올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글쎄 저도 어디에서 들으니까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중국이 무역 1위인 나라가 120개 국가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에서는 제재라고 하는 것이 동맹을 맺어서 아무리 하려고 한다고 해도 통행할까라고 하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던데 그런 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되면 중국을 계속 압박을 할 테니까 중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은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포위망을 미국이 구축을 해서 중국을 목조루기를 들어가는데 첫 번째 방법은 중국은 포위망 구멍내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계 전투를 통해서 각각의 나라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자기 편 만들기 대표적으로 놓고 보면 영국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이 되죠.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투자의 유혹을 이것을 뿌리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죠. 그래서 미국의 동맹들을 와해시키는 전략 거기에는 돈하고 어떻게 보면 교역 그다음에 관광 이게 같이 세계를 같이 흔들었을 때 돈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말씀하신 중요한 게 기술봉쇄예요. 그런데 기술을 완전히 봉쇄한다고 그랬을 때 중국의 솔루션은 딱 한 가지입니다. 기술국산화. 그래서 참 아이러니지만 미국이 반도체, 배터리, 히토류, 의약 이걸 봉쇄를 시켜서 중국을 자초시키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중국 증시가 1, 2월에 좋았다가 3, 4월에 죽을 쓰고 지금 5, 6월에 주가가 폭등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반도체하고 배터리 회사예요. 이 회사 대 주가들이 최근 한 달 반 사이에 50%, 70% 기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게 바로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기술국산화의 수혜를 입는 중국이 무지막제한 정부 지원 그리고 캡티브 마켓에서 예를 들어서 배터리 전 세계 전기자동차 시장의 40%, 41%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 14%밖에 안 되는데 그 마켓에서 어떻게 보면 국산화 또는 캡티브 마켓이 있다는 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기술국산화의 미국의 기술봉쇄에 짱돌을 맞는 쪽은 악소리가 나지만 반대급부로 중국이 국산화를 하려고 하는 아이템 품목 거기에 관여된 기업은 정말로 이것은 윈드폴 이걸 맞는 특수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기술봉쇄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역시 반도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아시아 특히 또 중국이나 이런 데를 포함한 아시아의 생산 비중이 높은데 거기에 너무 의존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정하게 그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는 생산해야 되고 이런 얘기도 할 뿐만 아니라 또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뿐만 아니라 반도체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했었는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상당히 대응을 하는 형태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를 말의 레토릭하고 실제적인 프랙티카라고는 굉장히 달라요. 다르다. 그래서 미국이 반도체 공장 하나 짓는데 건물 짓는데 1년에서 1년 반 가까이 걸리고 기회장비 세팅해서 오퍼레이션 하는데 또 이제 한 1년. 그래서 최하 2년에서 3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40년 동안 반도체 라인을 아시아로 이전했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전 세계 반도체 생산의 72%를 아시아가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4년 만에 리쇼링 가능하나 불구합니다. 그래서 공장 짓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얘기하는 반도체 봉쇄나 또는 리쇼링은 적어도 반도체 경기 사이클 2번에서 3번 적어도 8년에서 12년의 시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바이든 정부 4년 안에서는 그것은 불가해요. 지금부터 말뚝 치더라도 바이든 정부 끝날 때 돼야 겨우 물건 나올지 말지 하는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금 생산을 놓고 보면 미국이 지금 규제하는 것은 범용 제품이 아니라 첨단 라인이에요. 그래서 미세가 공기술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 한국이나 타이완의 tsmc가 5나노를 하는데 7나노 10나노 14나노 28나노 그래서 반도체를 그리는 부세 가늘기로 보면 가늘수록 더 많이 그리고 집중도 높아지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4나노 정도 한 4단계 정도 뒤져 있는데 지금 미국이 규제하는 것은 tsmc가 이제 화해에 만들어주지 마라. 중국의 smic가 만드는데 장비나 기술을 제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10나노 이하의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제품에서는 지금 제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재를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건 왜 제재를 안 하냐 그러면 뭐 화끈하게 해서 중국을 죽여버리면 간단하게 끝나는데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렸지만 전 세계 노트북 핸드폰 디지털 tv에 60에서 90%를 중국이 만들어요. 그래서 반도체를 완전히 브로킹을 했을 때 맨 먼저 미국의 시가총액 1위위를 하는 애플이 주가가 폭락할 수가 있고 반도체 회사들 주가도 같이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팟의 거의 90% 가까운 것들을 중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거기 반도체 공급이 안 됐을 때 애플의 매출액이 70% 이상 깔아 앉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범용 반도체를 제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범용 반도체는 이게 대만은 물이 없어서 반도체를 잘 못 만들고 또 우리 한국의 삼성은 미국 공장 같은 경우는 너무 추워서 정전이 돼서 이게 또 문제가 있고 또 대만 같은 경우는 지진이 있어 가지고 또 문제가 되고 전혀 예기치 않았던 생산 쪽에도 차질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마켓에서 생산 측면에서도 쇼티지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범용 제품의 경우는 이것은 지금 전 세계가 수급 부족이고 계속적으로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첨단 제품 때문에 중국은 반도체가 죽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지금 하고 있는 범용 제품은 수급에서 쇼티지 그리고 가격의 상승 그것 때문에 공장이 100% 돌아갑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도체사들이 미국의 제재를 봤는데 어떻게 주가가 5, 6월에 50%씩 70%씩 올라가냐 그러면 아마 2, 4분기에 나중에 어닝을 봐야 되겠지만 50%, 100%씩 이익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봐야 되는데 그냥 이제 드라이브샷을 보면 멋있게 쳤다. 미국이 중국 반도체 죽이는구나 해서 골프에서 드라이브샷 잘 쳤다고 돈 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지막에 홀은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언샷이나 어프로치를 잘해야 되는데 그 아이언샷이나 어프로치샷은 전혀 손을 대지 않고 있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세대 반도체 지금 한국이나 타이완이 하고 있는 예를 들면 애플폰으로 얘기할 때 a14 정도의 칩에서는 중국이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윗단계에 있어서는 그것은 미국이 제재를 했을 때 미국도 같이 당하기 때문에 그냥 풀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이제 오해를 하면 중국은 반도체가 브로킹당에서 거의 문 닫는 상태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오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소장님 말씀하시니까 정확하게 지금 상태가 어떤지 딱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이 아무튼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국 주식장을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 전체도 상당히 영향을 좀 줄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지금 파악을 하십니까? 저는 코로나19가 뭐냐면 이건 M2다. M2. 통화량이다. 그리고 M2가 뭐냐 그러면 주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년 만에 온 이 인류의 대재앙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중국이든 다 주식시장은 폭등을 한 거죠. 사장 최고치.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결국은 죽은 고향에도 뛰어오르게 하는 통화량의 힘이고.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사이에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올라가네 인플레이션이 되네 그러는데 이게 다 힘이 없이 사라지는 이유는 아이러니하지만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게 사라지지 않으면 절대 돈 단속 못한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 3억 명 가까운 접종을 했고 중국이 거의 10억 9천만 명 접종을 해서 이게 그렇게 되면 그 메커니즘은 돈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하는 이유는 어느 나라도 돈을 집어넣을 수 없다. 왜 코로나19의 이게 변종, 변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백신의 효과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1만 명 이상 하루에 발병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코로나19가 안정화되기 전에는 이것은 돈 집어넣기 대단히 어렵다. 입으로는 이제 면피를 하려고 그 사이에 이제 금융당국들이 2008년에도 그랬고 뒷북을 쳤지 않습니까 항상.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금융당국들이 립서비스를 먼저 하는 건 2023년에 금리 올릴 거를 2021년에 왜 얘기를 하냐 이거죠. 2년 반이나 남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시간하고 날짜를 박지 않는 올리겠다.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면피성의 얘기.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제 이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세계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190여 개 유엔 가입국이 있다고 하지만 두 개 나라로 갈라진다. 백신 있는 나라하고 없는 나라. 그리고 백신 맞은 나라하고 안 맞은 나라. 그래서 증시도 이제 그 기준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이 있는 나라하고 백신 맞은 나라는 킥고잉 할 거고 그걸 이제 못 맞거나 안 맞은 나라는 이것은 이제 진짜 k자의 모양처럼 좌추하는 그런 불상사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저는 코로나는 통화량이고 통화량은 이건 주가다. 주가다. 코로나가 이것이 안정화되는 게 아이러니하지만 주식 시장에는 악재다. 그래서 그건 유동성의 측면에서 그렇게 가는데 그걸 뛰어넘는 것은 소위 말하는 k자 모양. 이 지하실로 가는 이 선이 아니고 위로 올라가는 선에 이제 줄 서면 계속 돈을 먹는 것이고 밑에 줄 서면 이제 악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모두의 언급을 했던 것처럼 일부에서는 미중 관계가 하반기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세계 경제 내년까지도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앞으로 하반기를 포함해서 내년도까지 미중의 관계가 어떤 형태로서 진행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계속 갈등이 높아질까요 저는 나토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토가 지금 계속 언론에 나오지만 토크온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액션 토킹온이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1월 20일 취임하고 나서 트럼프 때까지 그렇게 서로 잡아먹을 듯이 치고받았던 미중이 그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는 중국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월 20일 이후에 지금까지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통상 수출 여기에 대해서 제재를 강력하게 했거나 새로운 조치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을 혼내겠다 이런 얘기만 했지 노액션. 그리고 기술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했던 건 이건 말고 새로운 제재 조치를 바이든 대통령이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실제로는 말대포는 계속 쏘고 있지만 액션은 없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의미는 저는 월마트 이펙트라고 보는데 미국 경기가 회복은 됐다고 하지만 소비 경기에 아직 약한데 문제는 소비 경기에 가장 중요한 생필품의 문제가 이것이 중국과 다시 전쟁 붙어서 25% 보복 관세를 때리면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모든 공산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마트에서 파는 물건의 47%가 메이드 인 차이나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한다는 것. 그런데 무역전쟁은 이미 최근 2년간의 싸움에서 실패로 끝났단 말이에요. 그걸 더 가속화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금년 적어도 말까지는 주식 투자든 뭘 하기에 가장 좋은 때일 것 같다. 그러니까 공포단은 서로 쏘지만 액션은 없는. 액션은 없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4월 22일인가요? 알래스카에서 미중의 고위급 회담을 할 때 보면 아주 살벌하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중국은 외교회담을 하는데 양재츠가 삿대질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외무부 장관 왕위 외교부 장관은 팔상을 이렇게 탁 끼고 상대를 오래봅니다. 전 세계에 어떤 외교회담에서 그런 한국을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전쟁이라도 일어나야 될 건데 지금까지 nothing special. 그래서 그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민심은 무슨 뭘 먹고 사냐 그러면 밥십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가 안 좋은데 정치 싸움에서 경제를 더 악화시켰을 때 그 탓을 상대의 적분에게 돌려 놓은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정치로 돌릴 확률이 대략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목구멍이 결국은 외교 문제까지 얘기를 하고 단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고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립서비스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 지금 액션은 이것이 경제를 먼저 생각하는 그래서 민심을 먼저 생각하는 쪽이 지금 아마 미국과 중국의 정치권에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적어도 연말까지는 경제가 정상화되고 코로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말은 강하게 하지만 돈도 쉽게 집어넣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서로가 강한 제재도 하지 않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볼 때는 2021년보다는 경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는 그러면 2021년이 더 위험한 해가 될 것 같다. 2022년이. 그래서 미중이 다 정신 차리고서 붙었을 때 또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준비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장관들도 업무 파악이 필요하고 그렇게 놓고 보면 전열정비 전략 완성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한 무기준비 완비가 아마 금요년말까지 끝나게 되고 아마 본격적인 전쟁은 아마 2022년.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경기가 좋아지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시점 이때가 오히려 투자에는 더 위험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해 주신 거에서 나토는 제가 꼭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혜안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큰 갈등이 없이 올해 그리고 내년도 어느 정도는 좀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상당히 다행스럽다는 기분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 프로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